동대문구가 11일 오후 2시부터 구청 2층 다목적 강당에서 2019 신년 인사회를 개최합니다. 기해년 새해를 맞아 힘찬 출발을 다짐하기 위한 자리로 유덕열 동대문구청장과 안규백, 민병두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역 주민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질 예정입니다. 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교육, 안전, 경제, 복지 분야 관련 부서의 추천을 받은 학교장, 학생, 시장 상인, 경찰서, 소방서 직원, 다문화가정 구성원 등이 전하는 새해 소망 메시지를 상영하고 새해 인사와 함께 동대문구의 지난 한 해 성과와 2019년 구정운영 방향, 비전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유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구청 로비에는 새해 소망 메시지를 적을 수 있는 소망나무를 설치하고 윷을 던져 나오는 결과에 따라 금액을 기부하는 희망성금 윷놀이 등의 부대 행사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impressия 비전 이동 희망 이동 이동 유